아트스 엥글리쉬 오늘은 수능특강 영어 독해연습 3강으로 찾았습니다. 3강의 2번 심의 어류의 수심범위 상단의 경우에 상단의 경우에 설정하기 어려움 하단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0m에 사는 물고기 있는데 얘네들이 왔다 갔다 지 맘대로 돌아다닙니다. 상단을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심해가 아닌 표면에 사는 물고기 같은 경우에 하단으로 못 내려오는 이 이상 이 이하로는 못 내려오는 하단 범위 설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 물이 차갑거나 아니면 산소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해서 못 내려오겠죠. 그런데 심해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지네들이 막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요지가 파악될 경우에 빈칸 A strict upper depth boundary를 defining 하는 것이 Is problematic for deep sea fishes의 경우에요. 심해 물고기의 경우에 정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밑에 맨 앞에 있는 빈칸이 나오면 전형적으로는 사실은 맨 마지막에 힌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아까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In the open ocean, many deep seas, many deep seas fishes, 오션에서 많은 심해 물고기들이 migrate, 이주해요. 이동한다는 얘깁니다. 그냥 travel이에요. Towards the surface, surface 표면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At night, 밤에는요. And descend again at dawn, 새벽이 되면 내려가요. To pass the day, 낮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In darkness and cold water below, 여기. 낮 시간 동안은 어둡고 차가운 데서요. Does, 따라서. Deep sea fishes do not necessarily pass their entire life cycle in the deep sea. 여기서 계속 머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And adults may not be restricted entirely to. Restrictly, entirely 해도 얘가 어쨌든 명사가 아니에요. 아니면, to depth, entirely to depth, 여기를 꾸며줘도 어차피 명사가 아니에요. 어차피 부사밖에 못 얻는 자리입니다. 지금. Restrictly, entirely, to depth greater than 200, 200m 이하. 여기로 한정되지 않아요. 어른, 성인 물고기의 경우에요. 어린 물고기의 경우야 물론 제약이 있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마음대로 하기 어렵겠죠. 그쵸? 다음 거는 여기. This zone. This zone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200m에서 여기. However, between 200 and 1000m. There is a transition zone. Transition zone이 여기. 여기가 transition zone이라는 얘기입니다. Transition zone. 전환 구역이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하면. May be sufficient light. 하니까 완벽하겠네요. 이곳에서는 관계 부사입니다. Although, there may be sufficient light for vision. Using. 사용, 사용, 비전이 사용하는 겁니다. Highly sensitive, specially adapted, highly sensitive, 매우 민감한, 특히 잘 적응된 adapted eyes. 이게, 이거를 위한 충분한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ife is more, life,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를 보셔야지 관계부사인지 관계대면사인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Life is more or less sustainable for normal surface-dwelling fishes. 여기 같은 경우에는, life is more or less. 다소간 unsustainable,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transition, 여기 200m예요. 여기에 200m하고 1000m, 여기 사이에는, 여기 between, 200m하고 1000m 사이에, transition zone.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물가에 사는, surface-dwelling, 표, 물가에 서식하는 물고기, 보통 물고기들은, unsustainable, 다소간 지속 불가능하답니다. 삶이. 그런 다음에, this zone contains 나오면, 이건 지금 여기, 여기 있는,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400m 같은 경우에 나오게 되게 용이합니다. 아니면, 이런 데, 이런 데 낼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사들 나온 거, 항상 주의해서 앞, 뒤에 관계 잘 따셔보시고. 제가 지금, 빈칸 푸는 문제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읽어보지 않고 푸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빠르게 읽어보고 푸시되, 대신, 예를 들어서, 31번, 32번, 빈칸 같은 경우에, 내용 파악됐을 경우에, 거의 생각이 금방 떠오른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조금 잘 요약을 해놓으면, 연계를 엄청나게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에 소재에도 3-3, 논쟁 전략의 상황 특정성, 상황 특정성, 논쟁 전략, 논쟁의 전략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요지가 파악되는 순간, 빈칸의, the way of arguments, 논쟁의 방식은, context specific, 상황에 특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늘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실 여기 조금 여기가 어렵지만, 여기 있는 걸 잘 읽어보시면, 이 얘기가, 논쟁의 전략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연계일 경우에, 이 내용이 금방 떠올리시겠지만, B연계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나신다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문제를 푸는 전략은, 여기 뒤에 나오는 쉬운 사례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 정치에서는 상대방을, A라는 사람이, B를 완전히 묵사발, crash, crush, 묵사발을 냈어요. 아,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영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학계에서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너무 무시해요. B사람의, B의 의견을, B의 의견이 너무나 가당치가 않는 게 아니라면, 학술 대회에서, 정치적인 논쟁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A가, 쫓겨납니다. 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The ways of argument are context-specific, and while there are surely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어요. 비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뭐가 있냐면, 일반적인 것들이 있어요. To be said, 말해줘야 될 것들. 예의상, 말해줘야 될 것들 있죠. 아, 상대방의 의견 얘기하면, 학계에서는, 아, 당신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해가고, 납득할 만하지만, 이러이러한 점은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 예의상으로 상대를 존중해주는 표현 같은 걸 하는 거죠. About arguments, and an entire intellectual tradition. 완전히 지적인 전통, called, rhetoric, 수사법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수사법은 dedicated, 한정돼 있어요. 아니면, 헌정돼 있어요. 전념되는 거예요. 뭐하는 것에? To saying 하는 것에. 그 다음에 그것들,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여기서 그것들을 가르칠 만한 것은, rhetoric은 아니고, 여기, general things, general things겠죠. 말해줘야 되는 것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in the end, 결국에, the study of arguments, 논쟁에 관한 연구, will be a study of various contexts, 다양한 컨텍스트, 맥락에 관한 연구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냐는 얘기입니다. in which 이렇게 나오면, 관계 부사된 거예요. 이제 부사된 겁니다. 뒤에 있는 문장, one, encounters, 동사 보시면 된다고요. 뒤에 목적어 나와있네요. 주어있고, 어떤, 어떤 이가, 그러니까, 마주칩니다. 논쟁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에서, 상황들에서, 누군가는, 다양한 형태의 논쟁을 마주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이런 걸 연습하는 거라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앞에, 맨 앞에 있는 문장은, there are no general strategies, general, 일반적인 전략이란 건 없어요. for conducting an argument, 논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because, the specific something, 특정한 무언가, argument are always about, 여기까지가 주어로 보이네요. will always be embedded, 포함된다는 얘기죠. 뭔가 특정한 것이, 논쟁이, 논쟁에 관한 어떤 특정한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in a social or institutional setting, 어떤 사회적인 맥락, 세팅에서, 또는 기관적인, 여긴 정치기관이냐, 학계냐, 이런 거로 얘기하는 거겠죠. in relation to, but not all, 일부, 하지만 전체는 아니에요. what strategies will be relevant, 적절한지, and at least, 잠재적으로, effective, relevant이 연결되는, effective, 똑같은 형용사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여기죠, there are no general strategies, 특정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빈칸은, 유지를 파악할 때, 풀기가, 상당히 용이해집니다. 다음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번째로, 유아의 인지 발달, 과정에 관한 건데, 유아의 인지 발달 과정은,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처음에, old and young, 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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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들었어요, 나이가 좀 들었어요, 이거 갖고는 구분이 안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어려요, 어려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었으면, 조금 크고, 시각적으로, 이거는 아마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추상적인 거, 예를 들어서, 시간, 공간, 이런 개념, 이거는, 젊다, 젊은, 젊다, 아니면 늙은, 늙었다, 이런 개념에 비해서, 훨씬 더 추상적이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결사 문제예요, 연결사. However, an understanding of an abstract, 추상적인, time domain, 시간 영역, develops, much later, 훨씬 더 늦게 발달돼요. 거꾸로 가야겠지만, during their second year, 2년차에, 두 살 되면, children learn to use the words, 말들,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old 또는, and young, 영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comma, 이것이, 아이들이, 이런, old and you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이 문장이겠죠. 이 문장이니까, S가 보여주니까, 단수예요. 영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old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words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문장 전체, 그때를 할 때, 관계되면서, 계속적인 용법, comma, which, 아이들이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 보여줍니다. 뭐를요? that, 이하, 동사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 that일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 여기, appropriate, appropriate, 사용한답니다. age dimension, age 구분을, age dimension 영역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동사 부분 찾았는데, 목적어 필요한 거고, 목적어 있으니까, 완벽하죠. 접속사 자리, 맞습니다.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 조금 건너뛰는데, 이러한 상황, 앞에 있는 상황이겠죠. 시간과 공간을, 장, 삐아제, 유아의 인지발달 이론과 의미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수능완성에도, 이 사람 얘기가 또 나옵니다. 강조했어요. time and space form, an inseparable hole, 시간과 공간이, 분리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한다. 아이들 마음에는. 이런 얘기, 또 똑같은 얘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구분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상황은, parallel, 평행선, 평행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평행선, 유사하다는 겁니다. 평행선이니까,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뭐를요? the dimensions of height and volume. 높이와 아니면 부피. 부피와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which, which, where, 마찬가지겠죠. 여기, 주어가 빠져있는 게, 금방 보이니까, which겠죠. 그 다음에, are, 높이와 볼륨, 이것은, inseparable, 분리되지 않아요. for preschool children, 학교 가기 전, 아이들, 취학 전, 학교 가기 전, 아이들, but, become separable, 하지만 이제, 분리될 수도 있어요. when children learn, that, 배우면, 배우면, volume is conservative dimension, conservative, 보수적인 게 아니라, 무슨 보존하는, dimension, 영역이라는 걸, 배운 다음에는, 이게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지금 이게 유사해요. 이런 것도, 이 자리에 와야 되고요. 여기 이런, 연결사가, 연결사가 나와 있는,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깨끗하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는 거는, 언제든지, however, however, 이거하고, 앞뒤 반대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in other words, 이 앞에 있는 아까, 이 말이나, time and space form, un inseparable whole이나, young children cannot treat, space and time as separate domains, 같은 말이겠죠. 이게 갑자기, 이 사이에 끼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이게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는 아니니까요. 이거하고, 이게 완전히 동일하죠. 그 다음, 유사한 거죠. 이거하고, 이게 유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순서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힌트고, 삽입에서도, 아주 중요한, 명시적인 힌트입니다. 요새는 물론, 이런 명시적인 걸, 안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전히 명시적으로 주어지는, 문제들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명시적인 힌트들을, 자꾸, 눈에 익숙하게 하시는,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빈칸이나, 삽입, 이런 뒤에,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3강의 나머지, 두 번째 부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